안녕하세요 그 kif 한국금융연구원 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유튜브가 있습니다 뭐 영상을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예 한국금융연구원 에서 그 올려 놓은 그 좋은 영상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읽으면 아 시청하면 별로 재밌지 않습니다 예 뭐 좀 석탄말로 얘기하는 좀 개인적인 의견이나 뭐 좀 사실적인 좀 그런 묘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 다소 지루 하긴 한데 어 그래도 어 2022년에 그 경제 전망이나 요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유의할 유의해서 이렇게 들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 연구실장 박성욱 실장께서 그 발표한 내용도 있고 뭐 다른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어 이렇게 보더라구요 imf 는 그 세계경제성장률을 2022년에 4.9% 정도로 보고 있더라구요 코로나 이전에 5년간 연평균 세계경제성장률이 3.4% 였는데 비해서는 높은 수치다 그러나 그 2021년 는 5.9% 로 이제 이전하고 비교해서 기저효과 때문에 좀 높았거든요 그 높았던 수치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에 5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3.4% 보다는 1.6% 높은 수준이다 요렇게 이제 좀 볼 필요가 있겠는 거죠 예 선지 그중에서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1년에 5.2% 그리고 22년에 어 4.5% 를 예상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신흥국은 21년에 6.4% 로 회복을 했고 22년에 5.1% 가 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교역 증강 증가율은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21년에 9.7% 22년에 6.7% 성장할 걸로 보고 있다고 하니 이 또한 뭐 나름의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이 자료가 주는 그런 나름의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여건으로는 그 미국은 어 21년에 그 공급망 차질하고 뭐 델타 변이 역량으로 어 한 6% 정도 성장한지 기록했고 22년에는 5.2% 성장할 걸로 이렇게 본댑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21년에 8% 22년 5.6% 성장 예상이 되나 그 정치적인 요인 에서 비롯한 생산 차질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최근에 하박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에 어이 2022년 경제 전망 보고서는 21년 11월 8일날 이 영상이 올라온 자료거든요 하니까 지금 하고 한 두 달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현재 시점으로 또 업데이트 안된 내용이다 라고 감안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중국이 5.6% 성장 예상된다고 했으나 실제로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 로 이렇게 되게 떨어진 수치를 볼 걸로 되게 우려스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국 당국이 중국의 기준 금리를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든 중국은 5% 때는 커버 알려 5% 대로는 선막 하려고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럽은 21년에 5% 22년에 4.3% 로 그래도 뭐 비교적 뭐 우세한 성장률을 볼 거라고 한댑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여건으로는 어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국가별로 이제 백신 접종의 격차에 따른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이 때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뭐 유동성이 확대가 됐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있고 국제 상품 가격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있죠 예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고 어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은 상태로 보여질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흥국 저소득 국가에서 백신 공급 부족으로 어 백신 접종 차질이 계속 있어서 감염통제 가 안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게 또 또 하나의 얘기이구요 그렇게 이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022년 연평균 국제 유가는 어 배를 당 65불로 21년하고 유사한 사준 유사한 수준으로 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니죠 지금 시점에서 아닙니다 예 지금 쯤에서 75불 78불 이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연말까지 가면 100불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매우 우려스러운 전망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효과가 오른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뭐야 원가 상승률 원가 인상 요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한국 같은 이렇게 수출 주도의 국가에는 또 타결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경제성장률은 어 21년에 4.1% 22년에 3.2%로 성장해서 어 코로나 19의 충격에서 점차 회복될 거라고 보지만 떨어질 우려도 크다 라고 얘기하죠 21년 11월 달에 2022년 경제 전망 할 때만 해도 22년에 3월 3.2% 정도까지는 성장하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지금은 뭐 2.7% 2.5% 까지도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뭐야 자산 가격이 너무 높다 부동산 주식 가격이 너무 높다는 그리고 가계부채가 너무 크고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속도나 아니면 규모에 대한 그 우려 이런 것들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수준 뭐 3% 초반 중반 정도 이지만 뭐 올해 상반기 그리고 내년 올해 하반기가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전망은 하는데 실제로 그럴지 아닐지는 조금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심상치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민간소비는 뭐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때문에 완료율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21년 하반기 그리고 22년에 민간소비가 좀 괜찮아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왜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지고 가계부채가 커지면 민간소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좀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수출하고 수입은 22년 총 수출하고 총 수입은 뭐 수출은 3.0 수입은 4.2% 로 뭐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거다 라고 하네요 견조한 높은 수준에서 머무는 걸 견조한 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구요 저도 이번에 이제 자료 같은 거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어 이것도 조금 봐야 되죠 조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건설 투자는 21년 0.4% 22년에 3.6% 그 기록할 전망이라고 한답니다 뭐 부동산 이제 분양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영향인 걸로 보여집니다 예 금리는 연평균 국고채 연평균 금리는 21년에 2.4% 였는데 22년에 1.8% 로 전망 안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때문인 것 같구요 예 22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 국고채 3년물 연평균 금리는 더 올라갈 거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뭐 이런 것들 또한 이제 이 금리에도 영향을 줄 것 같구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환율은 22년에 원달러 환율이 평균 21년에 1,145원 이었는데 22년에는 1,135원 으로 조금 낮은 수준으로 예상을 한답니다 예 21년 하반기에는 델타 변이 확산하고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연평균은 경영개선 등으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인 1,145원을 기록할 전망 기록했다고 하죠 예 기록했다고 하고 22년에는 미국하고 글로벌의 성장격채가 축소되고 한국은행의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 수출 5조 지속으로 1,135원 수준으로 하락할 걸로 이제 보인답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미중 갈등격화 등의 위험요인이 현실화되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을 거다 이 환율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가미하면 21년에 1,145원 평균보다 22년에 낮은 수준이 아니라 더 높아지는 수준을 보일 것 같은 거죠 1,120원에서 1,230원, 1,240원까지 이렇게 변동폭이 더 커질 걸로 봤고 일제적으로는 1,280원, 1,29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의견이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험요인으로는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 백신 치료제인거고 예 여전히 공급망 공급 부족하고 접종지원으로 백신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가 아직 많이 있다 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이 쉽게 쉽게 그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물론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상용화되면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거죠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죠 이것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시제핀 집권 연장 때문에 2021년을 좀 민감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같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새로이 좀 추구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 반발할 때 갈등이 좀 더 심해지니까 그로 인한 이제 피해를 한국이 좀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가계부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보냐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에 이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을 받을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대출금리가 1% 상승할 때 전제차주의 9.6% 자영업자차주의 14% 취업차주의 11.7%가 DSR이 5% 이상 증가한다는 거죠 DSR이 5% 증가한다는 것은 소득의 5%를 추가로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적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절대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 금리 1% 올라가면 부담이 5% 늘어난다 예를 들어 금리에 2% 올라가면 10%가 부담이 늘어난다 4%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소득의 20%가 부담이 된다는 300만원 분다고 쳐 봅시다 예를 들어 금리 1% 올라가면 15만원 부담되는 거고 2% 올라가면 300만원에 10%니까 30만원 4% 올라가면 300만원에 20%니까 60만원 늘어난다 이건 평균치기 때문에 더 부담하는 사람 덜 부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 숫자는 절대 만만한 숫자가 아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기업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기존에 이자 감면해주고 어쩌고 어쩌고 해서 좀 나았으면 이제 2022년에 이제 코로나 19 금융지원이 종료가 되면 기업 대출 연체도 높아질 거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연체율이 계속 줄어들었던 건 뭐 때문이다 정부가 금융지원 등 같은 것들을 보조해줬기 때문에 연체가 준거지 정말로 건전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 부분 또한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22년에는 완만한 회복 국면을 보이긴 하겠지만 성장이나 물가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계속 높기 때문에 여전히 대응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민간 소비가 성장 확대되고 대외 수요가 증대돼서 경제 활동이 조금 원활화 될 것 같아서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지만 글로벌 물류망이 원활해지지 않고 팬데믹 기간에 계속 공급망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생산사질 공급 병원 현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그 때문에 물가 상승이 높고요 그리고 한국 그리고 미국 여러 나라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이제 어려움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대응 때문에 그동안 신경 못 썼던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주요 산업의 경쟁률이 떨어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가계부채 등의 위험요인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서 한국의 경제사항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철저히 예주시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선에서 이번 영상은 좀 마칠까 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2022년 경제 전망에 대한 그런 세미나 내용들을 이제 자료들을 보면서 읽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소개해 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IF 한국금융연구원이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렇게 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즐겁게 열어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